아 파이팅!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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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실 안 맞고 오시는 거 또 확인해 주시고요 아 고군 가자 힐러 오른쪽으로 텔레포트 왼쪽으로 오케이 이동하실게요 이제 걸게요 바로 걸겠습니다 오케이 푸돈 하나 둘 셋 푸돈 저요? 네 파이팅 제가 걸겠습니다 뭐야 힐러 힐러 파이팅 안 걸렸다 파이팅 제가 다시 걸게요 이제 이 자식이 이상하게 걸렸네 어 딜 좋아 딜 좋아 피걸리 하면서 계속 딜 하시다가 이제 천천히 맞을 준비할게요 아 딜 좋아 아 딜 좋아 아 딜 좋아 어 딜 좋아 오케이 독이랑 지금 위에 담모 아 담모 비난다 한번 떨어져요 한 두 대씩 막 있습니다 이제 피걸리 하면서 받으세요 여러분들 저 두 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스윙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지피우네요 삼이신 분이 하나만 왼쪽 재단이요? 지금 못 풀 거 같아요 부서질 거 같아요 부서졌어요 다시 또 부서질 거예요 힐 관리 아직 재단 안 보여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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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 갈게요 풀었습니다 피 드시고 스윙이 쓰실게요 힐 피 힐 피 도도 깨지 말한다 쭛쭛 다음 이치를 해주세요 여분 턴에 빠르게 맞고 한번 더 빠르게 맞을게요 빠르게 맞고 바로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빠르게 두 번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맞는 거에 집중하세요 딜 놓지 말고 지금 딜 놓지 말고 맞는 거에 집중 저 세 개 오케이 이대까지 맞을게요 풀고나서 불어맞으실게요 오케이 다시 다음 위치 1-4 이번 턴에 맞고나서 존버요 너나 좀만 더 빠르게 좀만 더 빠르게 두대 두대 나무니 좀만 더 빠르게 빨리 빨리 두개 더 두개 더 좀만 더 빠르게 좀만 더 빠르게 와우 약간 조질뻔 나이스 걸겠습니다 조지 마세요 극팀 오케이 네 극도 넣었고요 요번에 바인드 되시면 바인드 좀 해주세요 조지 마세요 20분 40초에 와요 20분 40초 야 대단하네 운얼이 있으니까 운얼이 특이 된 직업이 많아서 보라가시요 보라가시 못 끊어들어요 이거 바로 맞아서 피글리 한 번 할게요 크만 걸어놨어요 왼쪽 풀었습니다 수고하세요 20분 40초에요 여러분 요번에 한 번 더 맞고 좀보탈게요 이제 네 네 천천히 맞아주고 좀보타 준비할게요 요번에 또 죽이 바뀌어요 좀만 잡았어 저 세대 오케이 요번에 맞고 약간 오리 좀보 오케이 어 끊었어요 끊었어요 푸시고 오케이 아 못풀었다 못풀었다 깨졌다 깨졌다 왼쪽에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렸어요 좀보타세요 오른쪽에 힐러 relatives 봐라 Olaf 클로 interpre는 바로 푸실께요. 도와 한번 받고 다음 그틀 언제죠? 저는 일단 40초 안 받고 프레이 언제죠 프레이? 40초 40초 제가 1분 일단 맞아서 푸실께요 여러분들 원치님 맞으세요 원치님 이번에 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20분 40초였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모래시계 보고 대충 그냥 찌울께요 이번에는 극딜을 아껴놨다가 다음 재단 패턴 이후에 갈께요 이번에는 극딜을 아킬께요 시간 좀 애매해가지고 필라 오른쪽이요 내 확인 이동 중앙은 위험 네 크바 걸어놨고 지금은 이제 피걸리랑 같이 관리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풀거에요 이번에 오른쪽에 힐러 위험하면 말해요 저 일단 쉐레는 있어요 끊어들일 수 있어요 어 초록카시 뭐야 이거 어 일단 셋고 자 이제 오이신 분만 좀 이제 두 대 맞으세요 오이신 분 두 대 맞으시고 초록카시 네 위험하면 제가 끊어드릴게요 왼쪽 크바 10초 저항 재단 생성하고 이제 풀고 줌보 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힐링한 다음에 저희 다음 극세타임으로 넘어갈께요 오른쪽 풀었어요 네 아이고 일단 버티치고 나머지 여기 4안이 4안이면 괜찮아요 좀만 더 버티고 요번에 극틸 가둬 가겠습니다 초록카시 오케이 깜짝 놀랐네 초록카시 또 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었구요 자 안보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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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 40초에 와야 16분 40초 바로 걸게요 여러분들 멈출 준비 걸게요 오케이 걸렸습니다 여기 떨어지는거 짐 남님 오케이 분원이랑 바인드 하나 둘 셋 네 바인드에 넣었어요 네 오케이 피걸리 한번 하실께요 이제 데미안 데미안 조심 데미안 조심 두 대요 서명님 맞아주시구요 네 자 언제 온다 했죠 아까 여러분 16분 40초에 16분 40초에 아 다친거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더 빠르게 맞으실께요 개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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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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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치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왼쪽 왼쪽 풀고 좀만 풀었어요 네 어우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극대타임 언제 보죠 프레이 프레이 아직 1분 낫게 1분 낫게 오케이 뭐 한두 대씩만 먼저 맞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지랄 좀 이해할게요 피크할 수 있으니까 자 필러 왼쪽이요 포로아가씨 포로아가씨 저 두 대? 그럼 이제 맞으실께요 이제 저 두 대 사의심 머치님 머치님 맞으세요 자 왼쪽 어이구 어이구 조심조심 아 다행이다 프레이 언쟁 요번에 여러분은 네 한 번 더 맞으실께요 한 번 더 맞으실께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극딜 한 다음에 딜 중지하고 드럭템 낀 다음에 잡을께요 네 네 한 번 더 좀만 더 빠르게 맞으세요 지금 30분 맞으시고 두 개만 더 집히면 되요 두 개 집힌 다음에 저희 좀보 탈거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풀고 나서 드랍물약 드실 분들이랑 드랍물약 드세요 네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떴는데 부숴졌어요 네 나오면 바로 파괴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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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네 Shock Long Document speed 극팀 다 준비되셨죠? 피관리 했다가 이제 끝나고 갈게요. 저 크바만 한 번 걸어줄게요. 크바만 걸어왔어요. 프레이온. 확인, 확인. 프레이온 준비.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도? 왔어, 칼 다. 걸었습니다. 분온. 네, 프레임 쳤어요. 어. okay, 그냥 전략 안먹고 바로 잡을게요, 여러분들. 이?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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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good. 와우 나이스. 어, 땄다. 어, 나 왔다. 땄다. 우와. 와우, 斗대 glor. 먹었다. 흐어어어!! 우와.. 드세요 드세요! 잠깐만! 와 뭐야 어떻게 봤어? 잠깐만! 우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우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봅시다. 우와.. 대박이네.. 고통일금. 축하드려요. 잘 살아! 이감사. 와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진일라 멤버들 결성되고 이게 뜨네요 와.. 이거 뜨는구나 으아악!